안녕하세요 대기식파시입니다 현재 야밤에 집앞에 헬가 두개가 떴다 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하나는 안 닿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로딩이 왜 이렇게 안되죠? 뭐지? 소프트웨어로 갑자기 다 넣어 난리야? 여기 피카츄 하나 있거든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한 5분이면 없어질거에요 왜이래? 빨리 어우 노래 일시는스럽네 아 실루차네? 아 내 경험치 35긴 처음 먹어보는데? 뭐 진짜 많이 넣었다 자 여기 피카츄도 있네요 피카츄 피카츄 어? 저의 좌파장에 고리띠구나 아 그럼 더 가네 할로우 자꾸리 자꾸리죠? 와 진짜 좋은 거 다 잡겠다 해골몸까지 나오네 어이게 왜 이렇게 나와 해가 잡아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여기 들어가는 해가 잡아야 된다 두나리 다 잡았죠? 자 어둠 대신까지 잡네 하 귀여워 숱잡이네요 아 귀여워 나이스 자 해가가 버렸으면 뚫 텐데 말이죠 경험도 많이 얻어서 이제 곧 있으면은 저는 이제 딱 될 것 같습니다 100만 경험치 구하기도 지금 열심히 돌리고 있구요 근데 알이 안떨어졌네 웬만하면 1대1치 보상을 체육관에서 받으면 알 막 십자짜리 잘 죽는다고 네 오늘도 10km 아래에서 아까 에바라스나 464개 주고 난리 났었죠 강화에 사탕에 붙였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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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가 어딨어 이 근처인데 이 근처인데 안잡아 헬가가 덜어졌네 어? 헬가 어딨죠? 흠 네 이렇게 그럼 빌띄고요 한 번 더 봤네요 끝 길이네 희성끄네요 자 헬가가 하나 더 있죠 진짜 쌍으로 떴죠 아 이거 쌍으로 떴거 보여드리자 볼걸 아쉽네요 이렇게 쌍으로 떴었습니다 쌍헬가는 이제 처음인데요 넌파입니다 귀엽네요 헬가가 이렇게 이렇게 지 앞입니다 지 앞에서 헬가 두 마리 엑셀런트 한 번 누려보죠 헬이만 이렇게 해서 버릴자 모르겠는데 네 엑셀런트 엑셀런트 아 좋네요 야바면 뭐하는거지 ㅎㅎ 네 엑셀런트 잡았습니다 경험지 캔디 캣고 이야 이십 개네요 오 얜 또 암속 썼네 화력을 못하네요 자 팔면은 캔디를 덜해요 다 뿌리죠 어둠 대신 또 있네요 하 이렇게 해서 잡았구요 더 잡을 거인지 한번 볼까요 어 귀엽네 아 열쌍 너무 맞췄다 이번엔 또 도움놓고는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어? 자기가 있네? 저까지만 파밍하러 가겠습니다. 로켓몰을 살짝 켜볼까요? 뜨는 것도 없는데? 옛날에는 여기서 펜탐 잡고 여기서 토게트 잡았죠? 그때 레전드였는데 진짜 긴동으로 왔어요. 자 로켓맥을 한번 타보자. 제가 지금 어딨는지 다들 아시겠네? 이게 뭐야? 오 징그러! 징그러! 네버라스인줄! 엄청 많네요. 엄청 많아. 이미지가 추가가 안됐습니다. 추가가 됐네요. 대박이다. 저기 해골목이 있네요. 싼 해가 보셨죠? 싼 해가 보셨죠? 아마 하나는 없어졌을 수 있어요. 아직. 해가 하나 뜯자마자 버려버렸죠? 이게 뭐 날짜? 21이네요. 피카츄. 귀여워 피카츄. 자 그러면은 체육관 등록하러 갑니다. 뜨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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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박. 요번에 팬텀도 뜨거든요. 팬텀 한번 다가고 가야죠. 팬텀은 이미 좋은게 있긴 하여 제가. 98프로도 있구요. 근데 키우기가 애매하더라구요. 그렇대요. 98프로도 있구요. 이거 망상말고. 이제. 이거. 현재는 못보는 쉐도크로 쉐도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98절. 꼬있네요. 98이 뒤져네. 하나는 레이디에서 하는거 있구요. 아마. 이건가? 아 레이디 맞죠? 이렇게 하고. 자. 체육관 등록하고. 이제 슬슬. 반가워진 핵은. 추워 뒤집건네. 아. 죽을거였네. 염에는 그래도. 이렇게 있었어요. 피카츄 봐야지. 오. 귀여워. 추워. 귀여워. 하. 심쿵사하겠다. 다 먹어야지. 오. 피카츄. 너기지트하니까 빨리. 위로 지대고 오려. 자. 바로 여기서 불쌍하니까. 하나 믿으시죠. 자. 동생들. 슬슬 마지막 해골묵 잡고. 방정하겠습니다. 저 어둠 대신 하나 더 있네. 귀엽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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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피는 바다는 때 맞았어요. 피가 맞은데 잡히겠죠? 자.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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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 두려워니까. 우리 잡고 실례. 아아. 귀여운. 헬가 전민단계. 대빌딩이네. 시트는 안귀엽네. 이거 아까 대비게임 비슷한데. 이건 북미 어이녁이 Nous Gaming. 이거 뭐야 렉 그대로였어. 아. 엑스랄상 물어 볼까요? 아아 눈맞 Blair. utet our. 으악. 스chien Electric. 슬리퍼랑 슬리퍼도 많이 뜨고 어둠이신 어둠이신 어딨어 추워 죽겠단 말이야 어딘데 계시나? 빨리 집으로 가고 싶어 너무 추워 여기도 비었네 저까지 안 갈게요 너무 멀어요 가까워 보이죠? 실질적으로 많이 보라고요 여기 딱 끝났네요 꽤 높네요 어우 뭐야 배터리 없어 안 돼 배터리 브레이트 타자가 브레이트 띄고요 야만해 무섭네요 울지는 시럽네요 할로윈 제대로 겪고 있죠 보통 이상이네요 이렇게 해서 많이 잡았습니다 오늘도 토익 시험 보러 가면서 토익 스피킹 시험 보러 가면서 탕구리도 잡고요 야생이도 잡았죠 무음아도 고시프 잡고요 보통 이상이네요 무음아 핀드도 많이 생겼네요 탕구리도 잡고요 이건 아래에서 나온 것 같은데 아니구나 자 이렇게 해서 고스트 슬리퍼 슬리퍼 고스트도 떴는데 포브플러 좀 못 잡았죠 꼬마도 불쌍도 아래에서 나오고 링곰을 야생으로 잡았죠 코킷볼로 잡았어요 맥사람드로 소재기 쉽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잡았던 것들입니다 슬리퍼가 은근히 많죠 그리고 미라에몬 이제는 영상에서 제가 이제 만든거죠 경이로움 이거 그냥 첫날에 새벽에 집에 나왔더니 앞에서 경이로운게 두개 있었어요 그리고 대책값이 몇인지 아직 몰라요 가봐봐야죠 여기네 지난마도 이거 레이드 들어와서 하는거 하 너무 깊이더라고요 레이드 첫 레이드 100%였어요 스킬도 들어주었고요 자 그럼 지금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풍성한 선명스러움 가가오겠습니다 뾰롱뾅뾅 이거 잊지마세요 이거 옷 이거 생겼어요 이 이게 뭐였지? 이게 무슨 그 피카츄가 인기가 많으니까 인기를 따라하고 싶다고 이제 어떤 포켓몬이 저렇게 유령인데 피카츄이 생긴거에요 따라추였나? 아무튼 그렇다고 기억합니다 그럼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뾰롱뾅뾅